아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편을 먹어서 뛰는 거죠? 그건 모르는 거야? 가봐야 하는 거야? 어떨 땐 심한경우 어떤 줄 알아? 집에 가서 방송 보고 아 이거였구나 찍을 때 몰라 아 방송 보고 아 왜? 그런 경우 있어 진짜로 아 진짜요? 아 지니는 선수야 되게 진지하거든? 런닝맨만 나오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런닝맨 자꾸 나오고 싶고요 근데 이번에 좀 게리씨를 한 번 해갖고 찬스다 내가 출발 나가야겠다 게리씨한테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저는 너무 완벽한 멤버 구성이어서 들어갈 수 없겠지 그런데 갑자기 야 이거 찬스다 연락을 좀 해봐야겠다 이랬었어요 고정으로? 야 이거는 나 이거 할 수 있다 야 은영이도 지난주에 와가지고 음 계속 고정으로 하면 안 되냐고 아 그 그것도 괜찮은 거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하하하 뉴모델이 뜯기 쉽게 나왔어 13년형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하하하하 지호 지호 아 나 진짜 절훈이 동시에 훌륭한 포를 돌려 가장 먼저 훌륭한 포를 떨어뜨린 사람이 탈락을 못해요.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신 것대로 내리면 한 번 더 돌립니다. 안 떨어지실려면 열차에 출발할 때까지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열차의 정착 시간은 5분입니다. 저희가 끝까지 나오면 그거 뭐 줘요. 딱지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미래를 보는 도사가 될 수 있습니까. 도사 한 번 돼보자. 딱지만 잘 치는 도사니까. 씨름 잘하는 도사 뭐 딱지를 잘 치는 도사. 아 이거지. 아 이거 못하잖아. 나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. 내가 제일 먼저 떨어질 거야. 나는 풀어플 잘 못해. 자 하나씩 잡죠. 하나씩 잡죠. 자 여기 있습니다. 허리 좀 줍시다. 허리 허리 허리.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지금. 수독이 형 못해. 수독이 형 못해. 수둑이 형. 수박이 형 못해. 아 오! 어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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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다! 야 됐어! 아 이게. 이게 다리가 중요하네 다리죠. 이게 너무 서서였어.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거 보세요. 재밌는 거 보세요. 반바지 입고 돌리니까 더 웃긴다. 노란 반바지 입고 돌리니까 더 웃긴다. 야! 너무 좋아서 이렇게 진짜. 야! 진짜 못한다 진짜. 야 진짜 못해 진짜. 아 잘하면 되나. 야! 야 이거 왜 못한 거지? 어? 야 이거? 야 이거 왜 못한 거지? 야 이거 왜 못한 거지?